아 이거 지금 아 맞어 이 물음표 이거 지금 제가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1위 까지 1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베스트 3를 꼽아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꼽은 이 1위를 맞추는 거에요 맞추겠습니다 한국 팬분들이 꼽은 준수의 버릇 1위 내 버릇 1위 이거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뭔가를 먹을 때 혀부터 내민다 맞죠 놀랜 거 같으니까 맞네 맞네 절대 저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예 팬분들이 자주 얘기해 주셨고 저는 맞아요 이거 옛날부터 한 정말 옛날부터 저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에요 근데 인지해서 네 고치려고 해도 고쳐질 수가 없는 게 내 버릇이에요 그리고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놀란 tid and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명 중에 1, 2명? 특이한 거구나. 아무튼 맞췄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게 1위일 것 같았어요. 먹을 때 혀가 먼저 나온다. 감사합니다.